뉴클리어님 뉴클리어님 저 핸드폰 하고 있었죠 제가 저번에 관리비도 내고 했는데 롤파크 할게 너무 없어요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모범 납세자 뉴클리어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예요? 저번에 한 번 냈는데 고개 한번 돌려보실까요? 아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요 미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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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나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던 불량식품들인데 이거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착하니 이거 아시죠?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 지금 하나 먹어도 돼요? 네 진짜 돼요? 이거랑 아 다 아는 것들이네 막 나나콘 밭두렁 쫀드.. 쫀드기도 있네 아 오늘 준비 좀 잘하셨는데요 근데 아 근데 저 딱지 다 이기고 공기 다 이기고 말은 질 수도 있어 여기서 일하는 것도 혹시 시급 줘요? 이게 다 관리비로 산 거예요 관리비로 산 거라고요? 진짜 좀 열 받는데 포크 지금 DRX 선수들 온 것 같아서 DRX 선수들을 문방구 첫 손님으로 한번 제가 섭외해 볼게요 갑시다 아 안녕하세요 표식 선수 저랑 게임 합판 하시겠습니까? 스피링 저기 딱지 치기 잘해요? 옛날에 좀 쳤는데 좀 쳤어요? 제가 저랑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도 드려요 지금 싸대기 만나요? 제가 여기 문방구를 차렸어요 문방구를 차렸는데 어때요 좀? 저는 편의점 갈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감성이 있지 간식들 이거 아는 거예요? 그럼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? 아폴로 아폴로?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아 근데 그냥 가져갈 순 없지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일단 딱지를 두 개씩 가지고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순서를 정해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네 하면서 배우는 거야 네 따서 가져가는 거예요? 네 두 개 다 따이면 끝나는 거예요? 어? 어? 이러면 이제 표식 선수가 하는 거야 이거 연습이니까 하하 하하 자 가위바위보 다시 하고 하죠 아 네 이게 실전이죠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아하 아하 표식 선수 오케이 바로 할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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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해서 에임이 잘 안 뜨네 하하 오케이 그럼 제 차례 네 아 근데 좀만 더 뒤로 이게 게임 예민하다 보니까 하하 하하 하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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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제 하나 더 까는 거예요 이게 룰 이거 너무 불리한데 이거 그러면 이기셨어야죠 따위면 끝이에요 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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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 좋으시라고 뒤집어 놨어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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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가깝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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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하다 하하 바로 이어서 갈게요 끝내도 되죠 퇴대 bishop 오케 아쉽게도 퇴대아였습니다 아쉽죠 네 야원lyn 요 요 저 달고나 작간만 갖고 가고 싶죠 근데 마텀 듀오 데리고 옵시다 다 달고나 오케이 사 valid 들어갑시다. 시청자분들이 진짜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. DRX의 바텀 듀오. 갑시다. 건희야 이거 알아? 운방구를 차렸는데 저 여기 이상한 사람인데요?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간식들하고 게임들이 있어요. 탐나요? 탐나죠? 건희는 못 탐나. 그 밖에 웃긴 해야 돼요? 아 착하니? 그러면 저랑 게임하셔서 이기면 더 드릴게요. 가져가고 싶은 거, 오케이? 일단 이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? 어떤 게임 하고 싶어요? 딱지 하고 싶어요. 딱지나 공기? 오케이, 갑시다. 딱지, 딱지예요? 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이렇게 하고 까세요. 저 먼저 바로 갈게요. 학창시절 많이 쳐보신 거예요? 어, 잠깐만! 어, 잠깐만! 다르긴 하다, 진짜. 저 이제 안 봐드릴게요. 끝내도 되죠? 아, 진짜. 아, 제발 설레멘인데 이거? 우와! 바로 갈게요. 아, 왜 안 넘어가 이게? 와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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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안 되는데 내가? 뭐, 뭐 갖고 싶으세요? 권니가 이거 먹고 싶다 했으면 좋겠어요. 와, 서포터 꺼? 착하다. 야, 권니야, 너 원딜 잘 만났다. 좋은 형이에요. 벤니 선수는 데프트 선수권 획득하셔야죠. 딱지 많이 해봤는데 뭐 하고 싶어요, 이 세 개 중에? 일단 다 재밌어 보이긴 한데 공기? 공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저 먼저 갈게요. 어, 저 이제 건들면 탈락인데? 어, 잘 뿌렸다. 아, 진발까지 벗고 간다고, 공기를? 두 편에서... 아, 약간 좀 몸치인가, 권니가? 아니, 몸치가 아니라 공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이게 끝까지 저희는 솔직히 다 못 갈 거 같으니까 꺾기로 가죠. 꺾기에서 몇 개 잡나. 다시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아, 진짜! 아, 나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. 서비스 게임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. 쌀보리 알아요? 이거요? 네, 이거요. 알아요? 해봤어요? 알, 알긴 알죠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이러면 제가 쌀! 시작! 쌀! 아악! 쌀! 아악! 쌀! 아악! 지금 부리온 선수들도 경기장에 도착해가지고 저희 문방구 손님 한 번 더 섭외 가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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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왔어? 왜 또 왔어? 왜 또 왔어, 왜? 뭐야? 저랑 게임 한 번 하시겠습니까? 저 엄티 선수하고 소드 선수 대결을 하러 왔거든요. 저랑 오늘 대결해서 이기시면 상품 드릴게요. 자신 있어요, 다들? 아, 자신 있어요. 아, 소드 선수가 진짜 잘하고 아니, 소드 선수는 극단이에요. 오늘 대결할 게 세 개 있거든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아, 내가 맞고 있었네? 이거 이거 두 장 아니야? 공기 빼고 공기 빼고? 공기, 제발 공기. 공기! 공기!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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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운빨이다. 할만하다. 할만하다고요? 네, 이건 할만하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잠시만, 잠시만. 왜 이렇게 쫄았어, 잠깐만. 쫄다니! 어, 이거 우리 게이머들 사이에서 쫄다니! 아니, 신경전. 신경전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맞네, 맞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되세요. 오케이, 도전. 오케이. 아... 아... 느낌이 없었는데? 어, 느낌이 없었는데? 자, 제 게 이거였죠. 갈게요. 바로 끝내도 되죠? 저 방송 분량 신경 안 씁니다, 저. 아이씨. 아이고, 뒤집어졌네. 아이고, 잠깐만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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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, 진짜 끝났다. 끝났, 이 한 방. 보여줘, 보여줘. 끝났, 이 한 방. 보여줘, 보여줘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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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씩 가지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아, 이거 너무 맞으신다. 너무 크게 웃으시잖아요. 아니, 아니. 내가 작기도 전에 웃었잖아. 아니, 아니. 단칙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너무 좋아서. 알겠습니다. 쏘드 선수. 자세부터 지금 좀 다른데? 자세부터 지금 좀 다른데? 만약에 여기서 승부 안 난다? 그러면 꺾이로 승부 갈게요. 아! 어림도 없죠? 어림없는 볼? 꺾이로 갈게요. 아! 오. 아! 아니요! 두 개, 두 개. 그래도 쏘드 선수가 이기셨으니까 승리! 그분 학교 다닐 때 좀 이런 문방구에서 게임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? 아니, 저는 그 게임기. 게임기? 그 문방구 앞에 100원씩 넣고 하는 메탈 슬러그? 동물 철권 막 이런 거?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막 땡땡 같은 것도 혹시 몰래 치고 그랬었어요? 아, 그럼 엄두도 못 냈죠. 엄두도 못 냈다고? 이상한데? 좀 이상한데? 좀 이상한데? 전 좀 놀라운데, 개근상 받았어요. 개근상 받았다고요? 개근상 받았다고요? 학교 없었어요. 학교 없었어요. 너도? 아니, 동물이야 진짜. 이제 좀 있으면 경기 시작하니까 간식 고르시겠어요? 어, 예. 밧두렁. 밧두렁? 다 괜찮은 것들밖에 없는데? 그렇죠? 밧두렁. 밧두렁 있고. 피자타임 레전드. 피자타임 있고. 이거 아직도 팔아요? 아니면 코치님을 위해서 보리 건빵은 어때? 평소에 많이 드셔가지고. 건빵 좋아셔가지고. 사 드세요. 배달시켜 드세요. 아, 건빵을 배달시켜 드신다고요? 진짜? 이건 뭐예요? 깨돌이요. 이게 게임 오락실에서 나오는 그. 그렇죠, 그. 위생관리 안 하던 시간. 저희가 그거 먹고 자라서 좀 약간 건강하게 자랐잖아요. 아니, 너무 컨텐츠가 틀린데요? 그리고 지 Twenty decide!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안 모실 수가 없었는 게 2,000킬 하셨잖아요 너무 대단하고 이걸 기념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야? 아 이거 선물인데 아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이게 혹시 껴드려도 될까요? 제가 제가 여기다 네 번째에다가 네 번째에다가 끼고 약간 안정환 선수 반지 세레머니 알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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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해줘요? 너무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겼고 두 분 POG까지 받으셨는데 경기 전에 핵 방구 좀 들렀다 간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? 일단 여기 있는 사진 보니까 힘이 났던 거 같아요 아니지 데푸드 선수가 어떠셨어요? 핵 방구 들렀다가 갔는데 아 이거 경기 쉬는 시간에 대기실에서 아빠 가져간 거 먹었는데 힘났어요? 이게 1경기 끝나고 먹었는데 2경기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게 불량식품이라 그런가?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준비 좀 잘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오늘 또 이제 베리 선수가 POG 인터뷰는 처음이거든요? 핵 방구에서 긴장을 풀고 가서 POG 인터뷰를 했다는 소울이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?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진 보면 힘이 나도 뭐 자꾸 이 사진을 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제가 아니야 사람이냐고요? 사람? 사람이냐고요?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? 네 제가 개인 방송에서 코스프레 카이사 코스프레 했던 건데 오 강족 같아요 아 나 이런 칭찬 처음 들어봐 와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세요 혹시? 표정이요 아 바로 아네 이거 하고 퇴근 시켜드릴게요 핵 가족 후 어? 이거 누구야? 맞나? 집에 안 가네? 아 진짜 여기 사는 집안에 누군가 했어요 핵 가족 많은 사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그럼 뭐 어디 뭐 어떻게 해요 어? 어?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원래 이거 아니었나?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와 그게 디테일이야? 네 가족 후 후 가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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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